아름다움 이상은 바뀌고 있다 아름다움 이상은 바뀌고 있다 아름다움은 되고 있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부사들이야 그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뷰티의 이상은 자동사로 쓰였어요 바뀌고 있다 윤리적인 이상으로 바뀌고 있다 윤리적인 이상이 돼 위의 이상은 즉 윤리적 이상이다 이런 얘기야 데드어퓨런스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시각적 실체적 문화에 다시 할께요 어 슈다 비 서프라이징 이렇게 하면 이게 대접속사를 쓰인거에요 아까는 지시어문사를 받았던거죠 외모가 시각적 또는 가상적 문화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접속사고 접속사 뒤에 문장이 따라오고 명사들이 된거에요 그러나 정도 미가 중요한 미가 중요한 정도는 정의한다 의미와 정체성을 그리고 자신을 건설한다 그리고 매일의 관행을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해서 개인들의 그것에 대해서로 하겠습니다 반대해서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개인들이 평가된다 또는 평가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너무나 자주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무시된다 무시된다 사소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패션으로 이렇게 되죠 사소한 플러프는 이제 보잘것없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변할 수 있는 패션으로 뭐가 아니라 진지한 주제가 아니라 학문에 대한 특히 철학적인 연구 학문적인 연구 철학적인 연구를 위한 진지한 주제가 아니라 또한 그것이 암시된 것 처럼 의미된 것 처럼 또한 미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사비급 해보면 노와 동사로 접속됩니다 아름다움은 또한 어떤 것도 아니다 진지한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것도 아니다 미라는 것 외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미일 수 없다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진정한 미이다 이렇게 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거죠 가겠습니다 그것은 심오하게 형성한다 우리의 형성된 문화 개별적인 관행을 그리고 점차로 지배적인 윤리적 지배적인 윤리적인 이상이 되고 있다 이는 중요하다 개인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삶을 향해 가면서 그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을 더 좋게 되도록 또는 더 나쁘게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쓰는 스트라이브 폰을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얘기야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쓰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위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니 얘들아 일단 녹화 계속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시작 다시 하세요 시작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갑니다 시작 시작 then appearance matters in a visual and virtual culture should not be surprising 이런 식으로 여기서 메이게 뜻을 쓸 수 있나요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지 놀랍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해석이 이상하죠 그쵸 음 그러나 정도 미가 중요한 정도 그리고 의미와 정체성을 정의하는 정도 그 다음에 자아를 건설하고 또 매일의 관행을 건설하는 그 정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높이 평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잘 인식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시작 is not well recognized. 되셨습니다. 시작. The extent to it, beauty matters, defines meaning and identity, constructs the self, structures. structure, structure 동사로서 구조를 만들다. daily practices against reaching, individuals are values one up, is not well recognized. 이렇게 되죠. 계속 할게요. 시작. To open, beauty is dismissed as trivial, fluff, changeable fashion, not a serious subject of academic. 연결되는 거예요. academic study 이렇게 됩니다. Especially philosophical study, nor it is implied is beauty something serious people should take seriously. 이렇게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To open, beauty is dismissed, trivial stuff, changeable fashion, not a serious subject for academic. Especially philosophical story, nor it is implied is beauty something that serious people should take seriously. 이렇게 되죠. Whatever else beauty may be, whatever else beauty may be, it is serious stuff. 다시 합니다. Whatever else beauty may be, it is serious stuff. It profoundly shapes our shared culture and individual practices and is increasingly dominant ethical ideals. 다시 가 봐요. 시작. It profoundly shapes our shared culture and individual practices and is increasingly dominant ethical ideals. 다시 가 봐요. 시작. 다시 가 봐요. 시작. It profoundly saves our shared culture and individual practices and is increasingly incredibly incredibly increasing. It is only increasing your dominant ethical ideals. beauty matters to individuals as they navigate their life. 시작. beauty matters to individuals as they navigate their life. 항해할 때 또는 항해 가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It matters because it makes lives and lives go better and worse. 다시 가 봐요. 시작. It matters because it makes lives go better or worse. OK. It matters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very many of us spend time and money striving for. 이렇게 되죠. 다시 가 봐요. 시작. It matters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many of us spend time and money striving for. OK. 이렇게 되는 거죠. 동영상으로 지금 빠르게 제작하면서 수업을 하니까요. 그런데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오토리버스에서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갑니다. 세계 산업화된 나라들의 대부분은 세계 산업화된 나라들의 대부분은 아 조인들 참여됩니다. 아 조약에 의해서 어떤 것에서 알려진 파리협약이죠. 파리협약으로 알려진 어떤 것에 참여된다. 조약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필수적으로 이 조약은 준다 너에게 볼일을. 조약에 의하여 멤버컨트리에 신청한 후에 미국과 같은 멤버컨트리에 신청한 후에 또 다른 멤버컨트리에 신청하기 위해서 1년 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서 올해의 신청, 올해의 신청의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말해보자. 네가 지원했다고 특허를 위해서 지원했다고 미국에서 한편 이렇게 되죠. 그러던 그 사이에 한편 그러던 중에 6개월 후에 한 프랑스 제주자가 알게 되죠. 너의 생산품에 대해서 결정하죠. 프랑스 특허에 대해서 신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 너의 미국에 신청해 이내에 너는 또한 프랑스 특허를 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조인국이기 때문에 파리 형약의 조인국이기 때문에 파리 컨벤션의 조약의 서명국이기 때문에 너의 지원은 선례를 가질 겁니다. 너의 지원은 선례를 가질 겁니다. 프랑스 제주자들의 것보다 반대로 네가 결코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 밖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프랑스 제주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너의 생산품을 그리고 그것을 팔 수도 있습니다. 앱이는 임의대로 자기 의지대로 세 개의 나머지 전역에 세 개의 나머지 전역에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갑니다. Most of the world's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joined by treaty in something known as Paris Convention 시작! 시작! 응 하세요 하세요. 시작! Most of the world's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joined by treaty in something known as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United States essentially essentially this treaty gives you the right after filing in a member country such as United States to file in another member country within one year using the date of original filing 시작! 시작! this treaty gives you the right after filing in a member country such as United States to file in another member country within one year using the date of original filing 이렇게 되죠. 형국에 신청한 거면 어느 나라든 형국에 신청하기 빠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For instance Let's say you applied for a pat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meantime six months later six months later for France manufacturer runs over your product and decides to apply for patent to in the meantime six months later France and decides to apply for France patent subsequently within the year of your US your US filing you also file for France patent 여러분이 나중에 신청한 게 아니고 더 먼저 신청한 게 에 대해서 보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자라 되는 겁니다 이렇게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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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 소스 런트 이자 씨라 토 리즈 오브 파일 컴퓨터 주의 유아 프리케이션 무드 테이크 프레시 던스 오브 데로브 프렌스 매니폐처럼 유지어 신화세요 시자 그 모습을 스컬 뒤지 않습니다 소리 정도 페리 컴퓨터 리니 your application would you take 프레시 런스 오버 오버게이션 중에 뭐뭐에 대한 설레이란 뜻입니다. 오버 데드 오브 프렌즈 매니패쳐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받는거죠. 다시 하십니다. Conversely, if you never f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프렌즈 매니패쳐 can copy your product and sell it at will, at will, 이미대로, 멋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리뷰는 여러분이 하시구요. Conversely, if you never f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프렌즈 매니패쳐 can copy your product and sell it at will, throughout the rest of the world. 이렇게 되죠. 리뷰는 여러분이 하시구요. 왓다지니 가즈워져 진주워져 예술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왓다지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진실의 개념은 예술에서 진실의 개념은 주관적이다. 그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의미할 수 있다. 많은 다른 것들을 각각의 보는 사람에게. 진실이 없다. 또는 진실이라는 것은 음... 삼주관적이다. 이렇게처럼 진실은 없다. 백관적 진실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자연에게 트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인간의 경험에 트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료. 재료. 또는 경험의 재료로 하세요. 재료에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예술이다. 이런 것들의 모든 것에. 그리고 더 많은 것에. 이게 주관적이니까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술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복제하기 위해서 또는 현실을 복제하기 위해서 그것의 가장 좋은 세부사항에서 르네상스 화가들은 커머비드 커머비드 제시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기술과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환상을 3차원에 2차원의 표면에 예술가들, 역사 내내 예술가들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의 표현하는,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표현하는,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눈을 속여서 진실을 인식하도록 모방 속에 있는 진실입니다. 모방 속에 있는 진실입니다. 모방 속에 있는 진실은 말입니다. 그림은 모방 속에 있는 진실이고 밖의 세상이 있죠. 그림이 모방한 밖의 세상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미덕에 있는 익스플로이트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용하다, 착취하다 이런 뜻이 있고 명사는 업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들의 미덕이 있는 업적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걸로 바꿔놨네요. 그쵸? 거장다운 업적 그들의 이야기가 작품을 생존한다. 작품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몸보다 오래 살아남다고 했죠? 작품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라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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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고대 그리스 화가 이 사람의 주제에 대해서 기록된 이라에서처럼 하나의 그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듣는다. 뭐라고 듣느냐 하면 예술가는 두려워해서 다른 화가들이 판단될 거다. 판단될 거다. 더 우수하다고 현실적인 표현보다 두려워하는 영향이 삽입구예요. 이러이러한 예술가는 요구했다. 실제의 말이 가져와져야 한다고 말의 페인팅 경쟁에 들어가는 말의 페인팅 앞에 이전에 가져와져야 된다. 실제의 말이 놓여져야 된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말이 네 울다죠. 울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의 작품 앞에서 많이 울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쵸? 네 아 아가 지 미인 4 아트 2 스피크 트우스 션이나 하시자 바타지 미인 고아트 2 3 아 트우스 노 컨셉 오브 트루스 인하티즈 서브에 키브 이게 미니 퍼런트 등즈 트위치 비우 히자 더 컨셉 트루스 인하티스 서브에 키브이 캔 미인 매니 and different things to each view doesn't mean true true to it is one true true nature true to human experience true to materials to answer easily yes to all of these and more that can be used to replicate nature or reality in the highest detail that can be used to replicate nature or reality in the highest detail resource painter came up with the technique devices to create convincing illusion or three-dimensional reality or two-dimensional surface yeah one two-dimensional surface one two-dimensional surface can be used to create a convincing illusion of three-dimensional reality one two-dimensional surface one two-dimensional surface can be used to treat the eye into the perceiving the truth in imitation so it's gonna see yeah but to draw history have used their rendering skills to treat the eye into perceiving truth in imitation imitation yeah what about it is the dream you are going to be used to try to 그렇죠 sometimes the tales of their virtues exploit she's survive the work as in any thoughts recorded the subject of ancient Greek painter apheles okay she now sometimes the 헬어 내 마쳐스 그 공인가요 아니요 예 없어질 수 있는 마셔스에 이 프로이트 서바이브 더워 엔진 아니 또 테이크 도트 이 코디 너는 써넷 도에이션 티린트 페인터 아클리스 다시합니다. 성타임스 더 해로 되요 그 초세트 로이트 서바이브 대어 어 엔진 그녀의 본인은 그린 유명한 영국의 법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this is an such story we are told that artists fearful that other painters might be judged boo superior at realistic representation demanded that real horses be brought before painting of horses were entered into competition hayır 아시기장 o, in once such a story you is told that artist fearful other painter might be searched for superior at Realistic Representation demanding the real horses should be brought to before paintings of horses were entered into competition. nant of not such a story we have formed that the artist fear of prove that other painters might be judged more superior at 요구주왕 제한 명령이기 때문에 슈트 운영, 슈트가 빠진 채로 운영이 와야 되는거죠. 그럼 당신의 말씀이시는 사랑과 의사도, 부터 운영이 완화가 보았기 때문에 성이 메인레르기 때문에 우기 주의가, 이를 제한한 환영의 사회인데 장식의 상징이 대폭력에 의사도, 그런데 완전히 불교적이며 이렇게 되죠 자 3 4개 하고 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lock up 영정 내가 이걸 아프게 계속 뜯단 말이야 아프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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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해석도 봐 볼게요. 위대한 20세기의 진화생물학자 이 사람은 썼습니다. 생물학의 어떤 것도 생물학의 어떤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진화의 관점에서, 빛이니까 진화의 관점에서 제외하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즉, 진화론적 관점만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크기, 모양, 화학 작용, 그리고 유기체의 유전자, 살아있는 오늘날 유래한다. 조상으로부터 추적될 수 있는 과거, 수십억 년 뒤로 추적될 수 있는 조상으로부터 유래한다. 즉, 뭐다? 이볼루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특징들은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환경적인 도전에 의해서 직면된 이러한 유기체,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 의해서 인간들이 조상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모든 다른 종과 행성에 있는 모든 다른 종과 조상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가치가 없을 것이다. 실시하는. 어떤 형태의 비교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는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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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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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의 어미죠. 브루스 리스트, 그 다음에 프라이, 프루트 플라이, 그 다음에 이 웜, 그 다음에 제브라 피시, 마우스, 워, 침팬지. 얘네들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와 그 엔시스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보가 다르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도 우리의 조상이 아니니까. 그렇지 계보가 다르니까. 그들은 우리의 사촌이다. 똑같이 먼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현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시간에 있어서의 똑같이 먼 우리의 사촌이다. 사실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유된 진화적인 유산이다. 이러한 종과에 그들을 아주 강력한 모델의 유기체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종과에 우리의 공유된 진화적인 유산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문장에 오고자 하셨습니다. 자, 문장에 소속하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문장에 오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라고, 제가 읽어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심을 보면 이렇게 읽어보라고, 저희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심을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기 여기에 읽어보셔서 이제 하심을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기 그럼 읽어보기 이 내용을 읽어보기 이 사람, 노트, nothing in biology makes sense except in the light of evolution. OK. Old size shapes, chemistries, genes of organisms alive today, derived from ancestors. They can be traced back over millions of years. All of these pictures have been shaped by environmental challenges faced by these organisms and ancestors. 환경적인 챌린지 때문에 변화를 계속 덮으면서 변해왔다. 진화일 수도 있고 다른 일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일 수도 있어요. 갑니다. 시작. 자. If we look at the case that humans share an ancestor with every other species on the planet, there will be no value in performing any form of comparative analysis.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in performing any form on comparative analysis There would be nothing that we have to do 예를 들면 다 이상한 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ould tell us about ourselves 관련이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시작 None of these species are our ancestors They are our cousins equally distant in time from our common ancestors 시작 None of these species are our ancestors They are our cousins equally distant in time from our common ancestors 너무 멀어서 사촌이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It is our shared evolutionary heritage with these species makes them such powerful models of organisms 시작 It is our shared evolutionary heritage with these species that makes them such powerful models of organisms 이렇게 되죠 이제 강제고를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비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빠르게 나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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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알겠습니다 시작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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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he idea behind the system is that you pay your waste fee in correlation to how much waste you actually generate. The idea behind the system is that you pay your waste fee in correlation to how much waste you actually generate. With the pay as you throw, you can pay either by the size of the bin you choose to meet your needs by the weight of the waste. With the pay as you throw system, you can pay either by the size of the bin you choose to meet your needs by the weight of the waste. By linking the cost to the amount of waste in this way, you make more appearance for the citizen there is a cost connected to throwing away waste. By linking the cost to the amount of waste in this way, you make it more appearance for the citizen there is a cost connected to throwing away waste. The goal with the system is that the extra cost should work as a multinational factor for the waste generator. To decrease the amount of waste generator to decrease the amount of generated waste. The goal with the system is that the extra cost should work as a motivation factor for the waste generated to decrease the amount of waste. This could be achieved through increased recycling since the collection of recycling is free of charge. This is anайте horse ownership. Under the cost if the invoice is not made possible if you look at it. This is meusususus. Artyomuaid数.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세요. 시작 몇 개 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몇 개 정도 해봅시다. 하나 했구요. 두 개. 지금 쭉 나가보죠. 지금 호르몬은 자연적인 화학물질이 생산된 간분비선인가 갑상선, 난소, 그리고 다른 샘에서 생산된 자연적인 화학물질이다. 옮겨지는 현류에서, 티슈의 목표로 하기 위해서 현류에서 옮겨지는 각각의 호르몬은 관리한다 효과를 구체적인 그 호르몬에 하나의 예로써 에스트로겐 생산된 난소에서 생산된 에스트로겐은 옮겨집니다. 반응하는 조직으로, 반응하는 조직으로 그곳에서 그것은 자극하고, 자극하고 유지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동물을 여성으로. 자연 수준에서, 자연 수준에서 에스트로겐, 그리고 다른 호르몬을 발휘합니다. 액션을 실시합니다. 중요한 동물의 웰빙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반응합니다. 구체적인 리셉터 분자와 반응을 합니다. 분자와 반응을 합니다. 그것의 타겟 티슈에서, 그리고 호르몬 리셉스 콤플렉스는 복합체입니다. 복합체입니다. 복합체는 반응을 끌어냅니다. 들어온을 끌어내나, 이런 뜻입니다. 끌어냅니다. Only a tiny loss of hormone is needed. 호르몬의 작은 양이 필요합니다. 반응하기 위해서 리셉터와 피로는 뭐뭐 할지라도 어떤 시점까지는, 어떤 시점까지는 그 반응이 증가할지라도 항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 도시 항량이 증가하는 것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작용해 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더 높죠. 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르몬의 영향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생할까요? 환경호르몬이 호르몬을 모방한다면,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을 한다면, 이런 얘기죠. 부족해도 오염물질은 매우 약한 호르몬입니다. 시체 호르몬과 비교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도 되고 야생개도 됩니다. 야생동물들은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런 오염물질에 때때로 심각한 영향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타로이드, 어버린스, other glans, glans이 있습니다. glans, glans, okay. 시작 carried in the bloodstream to target tissues and each hormone is just effect specific to the form 시작 carried in the bloodstream to target tissues and each hormone is just effect specific to the form as one illustration estrogen produced in the ovaries it transports responsive tissues where it stimulates and maintains changes make an animal female 시작 yeah and it's over here it's to get an enormous irritations by time to animals will be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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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not start st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는 진정한 동작이 됩니다. 이는 소면의 효과의 효과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아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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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저쪽으로 가볍게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저쪽으로 가볍게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저쪽은 정말로 가볍게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원 컴퓨어들 위드 더 리얼 왕 아시지 않으시지 않으시지 네 너덜리스 와일드 라이프 이즈 다이 렉트 리 익스포 이즈 투 서치 플리텀트 엔드 섬타임즈 시리어스 백스 아싱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사회에서 충격을 받은 그들의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 또는 문화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또는 특정한 위협화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그룹들 관계령사의 선행사는 그룹이죠. 사회 속에 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 거, 이용가능하지 않은 대다수에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장하기 위해서 상식을 공통된 감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통된 감각을 속해 있다는 소유의식, 소속감이죠. 소속감에 태어난 그 나라의 구분의 트라우마 속에 태어난 그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단되어 있는 트라우마 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거대한 공동체 간의 폭력의 트라우마 속에서 태어난 그것을 동반하는 인디아의 헌법은 현명하게도 결정했습니다. 주는 것, 그것의 소수들에게 소수들에게 몇몇의 추가적인 원리를 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도착의 민족들은 즐깁니다.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원리를 요구되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법을 그들의 다른 사람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습니다. 몇몇의 나라들은 오스텔이나 캐나다와 인도와 같은 높습니다. 높은 가치를 문화적인 다양성에 그리고 추가적인 자원을 줍니다. 그리고 권리를 줍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소수들에게 돕기 위해서 권차하도록 그리고 기여하도록 창조를 향해 부유한 복수적인 사회 이러한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 소수민족은 명확히 선호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심지어 특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만약 그것이 인도인터레스터브는 이익이 되는 그것을 위하여 이익이 됩니다. 사회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re may be groups in society who have been traumatized by their recent history feel culturally insecure and under particular set 이렇게 합니다. 시작 좋습니다. We then need to give them light not available to the majority in order to be assured them promote social harmony foster common sense of belonging 다시 하세요. 시작 OK We may then need to give them light not available to the majority in order to reassure them promote social harmony and foster common sense of belonging OK Born in the trauma of Partition Partition 알죠? 구분 그날 renormous inter-communal violence that accompanied it the constitution of India wisely decided to grant its minorities several additional rights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하세요. Born in the trauma of the Partition of the country The enormous inter-communal violence that accompanied it the constitution of India wisely decided to grant its minorities several additional rights 이렇게 되죠? OK In Canada and the USA indigenous peoples enjoy negative and positive rights required to protect the way of life that are available to others OK 알겠습니다. 다시 여기요 다시 가세요 다시 가고 있는데요 in Canada and the US of the regions people enjoy negative and positive rights required to Observe to protect their way of life that are not available to others. OK. Som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Canada, and India place a high value on cultural diversity and give extra resources and rights to their cultural minorities to help them flourish and contribute towards the creation of rich and plural society. 됐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Som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place a high value on cultural diversity to give extra resources and life to their cultural minorities to help them flourish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rich and plural society. 이렇게 되죠? In these and other cases, minorities are clearly favored and in some respects even privileged. If it is in the larger interest of society. 시작. In these and other cases, minorities are clear and in some respects even It is in the larger interest of society. OK? 3번, 4번까지는 나가볼까 하거든요. 볼게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 인간의 전쟁의 소위 원시적인 문화에서 그것에 매우 의식화된 특성이다. 초기에 20세기의 Anthropological Study는 인디지니스 피플에 포함합니다. 많은 묘사를 그리고 일반적으로 칭찬하는 가치가 있는 주장 그들의 전쟁의 공손함이죠. 예절 발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조사의 피그는 영구입니다. 의식과 의식적인 삶, 이 사람들의 서쪽 고원지대에 각 부유한 유기니에 전통적으로 칭찬 바바는 피그, 돼지를 허더, 목동이죠. 돼지 침는 돼지 목동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의식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은 순환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방위에서 생태학적인 역학과 관련된 돼지의 개최와 돼지의 개최가 자랄 때 너무 크게 그리고 위협할 때 야암의 작물을 위협할 때 축제에는 개최 됩니다. 그 무리를 커는 거냐면 돼지 떼를 죽이기 위한 축제인데 이게 곤란에다, 속간에다 이런 거에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약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먹을 때가 된 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선언된 시간입니다. 참여하는 복지에. 그리고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의 주요한 목적은 다루는 겁니다. 불평을 다루는 거고 갈등을 처리하는 겁니다. 축제 사이에서 축제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축제 숙목과에서 충당하는 거에요. 그리고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거에요. 조상들이 녹아 있었다 이런거죠. 얘는 구별합니다. 마이너 메이저 에피소드 사이를 전쟁을 하는 것에 사소한 중요한 에피소드 사이를 구별합니다. 마이너 전쟁은 얘네들 사이에서 잠재적으로는 치명적일지라도 아주 매우 격식화되어 있어요. 양식화되어 있어요. 사용된 화살은 심지어 뭐하지도 않아요. 프렌치드. 깃도 붙어있지 않아요. 깃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상자는 아주 드물다. 소우 데 누굽이에요. 승부는 삽입구죠. 소우 하일리 스타일라이즈드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삽입구가 되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싸우는 것이 실제의 전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요. 빠르게 진행하니까 끊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시면서 시작.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리튜어라이즈드. 의식화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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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다섯입니다. 오케이 1 2 2 5 9 10 12 12 12 13 13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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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 18 18 18 19 19 20 20 20 18 18 18 20 20 20 20 20 20 20 21 20 20 20 21 22 22 22 22 23 23 22 23 24 24 25 28 29 29 30 30 30 20 30 30 25 31 32 32 32 33 좋습니다 잘 됐죠 4번 볼까요 4번까지 하나 할게요 8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9개 있나 여기농 음식 시장은 미국에서 이루어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자라는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 농업에서 지난 10년간에 거쳐서 이것은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이익이 되는 시장으로 비록 그곳에서 사업들 큰 회사를 포함해서 재정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 이익적인 시장입니다 반면에 환경원에게 두 굿 이익을 주면서 유기농 생산품이 대다수는 미국에서 도달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에 도달합니다 아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비유기농의 상대자들과 아주 같은 방법으로 매우 중심화된 생산을 통해서 가공을 통해서 그리고 내포 시설을 통해서 몇몇의 예에서 유기농의 농장은 오는 날 더 닮아 있습니다 산업적인 농업의 운영 그들이 다각화된 농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것을 시도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고 경제적 윤리적 고려 사항들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관리 역법으로의 전환은 정의상 정의상 이거에요 전환은 의미합니다 금지를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역사적으로 받아 사용되고 오염되어졌던 산업적인 농업의 생산에서 땅과 물과 공기의 오염을 생초래하면서 더 나아가서 화학적인 잔여물들은 영향을 줍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포함해서 결과로 발생되는 결과로 발생되는 인간 건강에 영향을 포함해서 부정적 영향이겠죠 알겠습니다 도가니 투즈 마켓 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인간에 있는 유아 역사적으로 향상적인 성장은 진한 강립 공장입니다 연구가 시작된 조현의 비상자입니다 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인원으로 역사적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으면 This has been recognized as a lucrative market where business including large corporations can do well financially while doing good for the environment. 감사합니다. This is a lucrative market where business including large corporations can do well for the environment. Okay. The majority of organic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reach the amounts of consumers in much the same way as the non-organic counterparts, the highly centralized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facilities. This is a MRS streamer. And the UN Academy see that. Okay. Do you know? This is a few savezall Net voice. I will research about those things. Can you see different systems in double hold, and is ready? 네 이게 남았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갑니다 Nevertheless, nonetheless a shift to organic management designs by definition means a prohibition on the use of chemicals that have historically been overused misused in industrial agricultural production resulting in pollution of land, water, and air 이렇게 되겠죠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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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